안녕하세요. 김기철입니다. 오늘 제목, 노베이스 2등급이 목표예요. 정말로. 작년에 온라인하고 현장에서요. 저는 한 해도 안 빼고 4에서 1 나온 학생들 매해 나왔어요.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평이니까 가능하거든요. 친구랑 경쟁할 필요 없이 자기 공부량만 채용되는 거니까 공부량만. 자, 그래서 2등급 목표인 학생들 제가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추천 공부하고 설명드릴게. 그러니까 작년에 현장에서 4에서 1 나왔던 아이들한테 시켰던 방식을 그대로 얘기를 할게요.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3등급이야. 1등급 목표인 학생이야. 제가 말한 걸 조금만 수정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가 우리 노베이스 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 어휘 박살나 했고요. 완전 깨져 있고요. 자, 근데 문제는 어느 어휘를 뭐부터 왜 될지 모르는 게 문제인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뒤에 바로 뒷페이지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휘에 대한 내용을.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해석이에요. 수능은요. 기본적으로 한 문장이 3줄 정도로 구성돼 있어요. 그 다음에 가장 길면 7줄에서 8줄까지도 가요. 한 문장이. 8줄만에 만약에 마취표가 나오면. 아쉽겠지만 단어만 기억나고 뭔 말인지 아예 모르는 게 일반적 학생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럼 해석 공부를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더 최후하는 걸 공부를 좀 말씀을 드릴게. 마지막이 EBS. EBS는요. 어 정말로 3월부터 그러니까 EBS 나오고 나서 10월까지 8개월 동안에 여러분이 완전 씹어먹을 정도로만 공부하면 절평 영어는 정말 점수가 나와요. 파이널 때는 문제풀이 반드시 하시는 건 맞아요. 근데 평상시에는 해석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 그래서 EBS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건 맞는데 EBS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첫 번째 주제부터 갑시다. 어휘입니다. 물론 저랑 수업했던 학생들은 알만한 문장인 건 맞아. 혹시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의 공통점이 있지. 단어는 다 아는 것 같아. 근데 튕겨둔 학생들이 많단 말이야. 자 이거 뭐니? 많은 회사는. 이거 절대 날씨 아니죠. 영어는 주어다맨 동사가 나온단 말이야. 이거 날씨가 아니라 동사일 때 뜻이 바뀌지. 견디다 버티란 말이야. 많은 회사가 그 위기를 견딥니다. 그거 밑에 꺼 볼게요. 이거 올이 아니에요. 정보는이 나와서 보내면 동사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럼 정보는 그 문제를 오리다가 아니라 피하다란 말이야. 제가 이 예문 기출문제를 왜 썼냐면요. 노베이스 학생들이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알 게 있어요. 실전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명사를 모르잖아. 그냥 영어로 읽으셔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개코 원숭이 나왔다 치자. 개코 원숭이를 영어로 얘기해도 못 알아야 되니까. 어쩌고 저쩌고는 자 많은 자손을 갖고 많은 후손을 갖고 있으며 아프리카에 살고 있습니다. 딱 나왔다 치게. 우리가 개코 원숭이라는 명사를 몰랐어도요. 대충 어떤 놈인가 보다 대충 파악이 돼요. 별로 문제 없어요. 명사를 몰라도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 수 있어요. 또 부사 있죠. 부사라고 하는 건 부정문을 제외하군요. 원래부터 없어도 되는 문장이거든. 만약에 부사가 나왔으면 만약에 모르는 부사야. 해석을 안 해도 푸는데 아무 지장은 없어. 근데 뭐가 문제냐. 보시면 알겠죠. 요거 만약에 몰랐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많은 회사는 위기를 해석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정부가 문제를 오리만 알고 있으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노베이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어휘 외워해 달 어휘가 있단 말이야. 뭔지 아니? 서술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공통점이 있는데요. 주어나 목적어는 보통 명사란 말이에요. 만약에 개코 원숭이 아까 얘기했지만 개코 원숭이 모르면 영어로 읽으면 돼. 그냥. 근데 동사나 형용사를 모르면 문장 자체 해석이 날라가요. 아예 해석 불가능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외울 어휘가 서술어의 동사와 형용사예요. 그거를 만약에 제대로 다 숙지했잖아. 만약에 주어를 잘 몰라도 목적을 잘 몰라도 부사는 몰라도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근데 동사를 모르면 그냥 본동사를 모르면 그냥 해석이 끝난 거예요. 뭔지를 아예 절대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휘에서 말씀드릴게. 노베이스 학생들은 간단해요. 1월, 2월달까지 무조건 형용사, 동사, 기본 형용사, 동사 무조건 싸그리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이제 뭘로 외울까에 문제가 있지? 설마 준비했으니까 왔겠지? 그러니까 제 페이지 들어옵니다. 이름 보고 클릭하세요. 얼굴 보고 클릭하시면 안 돼요. 원래 프로필은 잘 나오니까. 자 클릭. 왼쪽 메뉴에 가면 공개 자료실이 있어. 공개 자료실에 밑에서 네 번째 정도에 방학 때 꼭 외우세요. 필수어의 동사, 형용사 천 개가 있어요. 이거 무조건 씹어먹으세요. 두 달 동안, 아니 천 개니까 사실 많다고 느끼겠지만 여러분이 아는 것도 포함되어 있단 말이야. 동사와 형용사 천 개만 제대로 암기를 했어도요. 문장 이해력이 달라져요. 해석이 훨씬 편해지니까 요거를 겨울방학 동안엔 무조건 끝내셔야 돼. 3월달부터는 공부 간단하다. 그럼 그다음부터는 어휘 뭐 공부하면 되니? EBS. EBS 공부하다가 모르는 어휘 나오면 무조건 정리해서 암기하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방학 동안에는 일단 필수, 형용사, 동사 무조건 외운다. 이거 다운받으셔서 외우시면 되겠고 두 번째예요. 해석입니다. 우리나라 말 구조에 없으니까 여러분이 어려워하고요. 요게 있어요. 문장이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 왜 길어지겠니? 점점. 수식 어구 때문에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는 주어동사 목적어 보호라고 하는 뼈대가 그대로 있어요. 뭐냐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는 수식 어구 때문인데 수식 어구 중에도 뭐가 문제니? 앞에서 꾸미는 거는 사실 단어가 하나야. 뭐 프리리 걸, 뭐 핸섬 뭐 이런 식으로 하나, 두 개의 단어이기 때문에 한국인이 해석하기가 어렵지가 않아요. 우리말 구조에 없죠. 후칠 수식이 한국어에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뭐냐면 해석을 할 때는 뒤에서 앞으로 꾸며주는 말을 반드시 가로 열고 닫고 연습이 됐어야 되는 거야. 아, 이건 꾸며주는 말인 거구나. 이거만 제대로 해도 해석이 완전 달라집니다. 그다음에 우리 수강생들은 아시죠? 다섯 개밖에 없죠. 후치 수식이. 자, 이런 거. 명사 다음에 전치사 명사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꾸미는 말이에요. 두 번째,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나오면 투부정사는 뒤에서 앞으로 명사를 꾸밉니다. 명사 다음에 형용사나 ING나 PP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꾸미는 말이에요. 그다음 어려운 말 외우지 말고 관계 대명사냐 뭐 이런 관계 부사냐 외우지 말고 명사 다음에 대시나 WH가 나오면 꾸며 들어가는데 가로 닫는 건 공식이 있지. 두 번째 동사 앞에 닫는 게 공식이에요. 자, 마지막 어려운 말로 무슨 목적도 관계 대명사 생략이라고 있는데 제목을 외울 필요 없이. 명사, 명사, 동사가 나오면 뒤에서 앞으로 꾸밉니다. 가로 닫는 건 두 번째 동사 앞이에요. 요거만 제대로 익숙해서도요. 세 줄짜리 문장까지는 해석이 된단 말이야. 세 줄, 네 줄, 다 줄 문장이 영어의 기본이니까 후치수식만 익숙해지면 되거든? 그럼 제가 예문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어, 예문을 빼버렸다. 자, 미안하다. 예문을 빼버렸네. 어, 요거는 예문은요. 저기, 제 캐스트 중에 고2를 위해 찍어놓은 게 있거든요. 고2 캐스트에 문장해석에 관한 캐스트가 최근에 올라온 게 있어요. 그거 보시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예문 하나 보시고 후치수식 하시면 될 거고. 그럼 제가 이제 추천 공부법을 좀 설명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에 4에서 1 나왔던 애들한테 제가 시켰던 방식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건 기본사항이야. 1, 2월에. 필수 동사, 형용사, 천계, 암기한 이건 기본사항에 들어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서술어를 모르면 문장 그냥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건 무조건 빡세게 외우셔야 돼. 둘째, 문장해석 공부는 최소 두 번 이상은 해야 돼. 꼭 제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선생님 걸 들어도 좋은데 누군가한테는 뭔가 배우고 나서 공부한단 말이야. 그래서 누군가 배웠다고 칠게. 한 번 배워서 끝난 게 아니라 교재로 복습은 하셔야 돼. 2회 이상은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 후치 수식은 이런 문장이고 도치 구분을 이럴 때 나오는 것이며 에즈 해석은 이렇게 하는 것이며 이런 걸 일단 배우셔야 돼요. 무조건 끝내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월부터가 정말 메인 이벤트입니다. 노베이스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제가 장담할게요. EBS 공부 못해요. 너무 어려워서 책이. 그러니까 4, 5, 6등급이 따라가기가 불가능해. 물어볼까? 2등급이 혼자 할 수 있게 없게. 아, 아직 모르셨어요? 한 번 책 사서 나오면 해보세요. 절대로 혼자 못합니다. 2등급 조사 혼자 할 수 있는 공부가 아니에요. 1등급은요? 가위 말씀드릴게요. 혼자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6, 9수능보다 훨씬 어렵다고. EBS가. 그래서 EBS를 제로 씹어먹는 애가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노베이스 아이디어의 특징은 뭐야? 내가 EBS를 따라갈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채워놓는 거야. 그게 1, 2월이에요. 이건 기본사항이에요. 그래야 3월달에 수업시간에 잠자지 않고 쏙 따라갈 수 있단 말이야. 근데 3월달에 이건 고통스러울 거야. EBS 진짜 어려워. 그러니까 노베이스 애들이 예수 꿈도 꾸지 마세요. 예수 못해요. 오로지 딱 힘든 건 저도 아는데 되게 고통스러운 건 아는데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만큼만 집중하시고 철저하게 복습 위주로 진도를 따라갈 수 있을 일만 따라가세요. 그러니까 진짜 힘든데요. 따라갈 수 있을 만큼 따라가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대신에 이제 자기 공부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애들한테 시켰던 방식이야 작년에. 완전 노베이스야. 이건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수학도 똑같을 것 같은데 노베이스 애가 갑자기 고1 기출문제 해석도 못하는 애가 수능문제 풀 수 있겠니? 못 풀겠니? 절대 못 풀어요. 제가 뭘 시켰냐면 3월, 4월 달에 고1 기출문제 10회분 정도를 해석공부로 씹어먹으라는 걸 보통 시켜요. 자 이게 어느 정도 공부 분량이냐면요. 모의고사 하나가 25개의 지문이란 말이야. 그럼 250개의 지문이거든? 한 문장이 평균 7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느 정도 공부량인지 아세요? 1700개의 문장 공부예요. 뭐냐면 단어 1700개를 외워도 열심히 공부하기는 맞거든? 이 학생한테 시킨 게 고1 1700개의 문장 공부를 시킨 거야. 왜냐면 수식어구만 표시만 제대로 하고 뭐 에스해석 같은 거 분사구문 뭔가 배웠을 거 아니야. 적용하면서 해석하시기만 하면 돼요. 자 그럼 똑같아. 고1 것도 못하는 애가 고3 못 푼단 말이야. 딱 두 달만 하셔. 그럼 5월, 6월입니다. 아직도 EBS 공부 혼자 못해요.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정도 돼도 등급이 한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올라간단 말이야. 아까 말했지만 2등급인 애들 절대로 EBS 혼자 공부 못하거든. 진짜 수기 어려우니까. 혼자는 못할 거야. 똑같아. 아직은 복습 위주로 EBS를 공부하셔야 돼요. 대신에 바뀌었죠. 고2 기출문제로 바꿨습니다. 고2는요. 한 문장이 평균 두 줄이에요. 참고로 수능은 세 줄이에요. 그러니까 문장이 점점 길어지는 공부를 하는 거야. 똑같아. 10회분 분량이면 고2 문장으로 1700개 문장 씹어먹으란 얘기야. 단어는 나올 때마다 외우는 건 맞는데 문장이라고 하는 건 수식어구가 길어져서 좀 길어진 거지 문장 구조는 다 똑같아요. 고2나 고2나 고3이나 수식어구 때문에 길어지는 것뿐이란 말이야. 자, 이건도 했어. 7, 8월이야. 이제 뭐 가능한지 아니? 이 정도 공부량이 됐으면 정말로 EBS가 보통은 이때 수능 완성을 공부하겠지만 이때는 영어 독해 연습이랑 수능 특강 영어 영역을 공부했을 때고 수능 완성쯤 되면 예습할 수 있어요. 자기가 끼영끼영 해석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그건 이제 예습 복습으로 공부하시고 대신에 뭐예요? 고3 기출문제를요. 10회분 정도로 해석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문제풀이 아니에요. 해석 공부예요. 이게 절평이다 보니까 사실 리딩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닌 거야. 해석력이 뒷받침만 되면 아, 이게 좀 비교육적인 건 하지마. 야, 90점만 넘기면 되잖아. 뭐 다 풀라 그러니. 빈칸 순서 3일 중에서 그냥 대놓고 두 개 찍어도 되는 거야. 이 시험이. 그럼 뭐야? 해석 공부로 10회에 1700개의 문장 공부라는 얘기야. 그건 뭐냐면 딱 이런 개념이에요. 고1은 보통 1.5 문장으로 구성돼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이 1.5줄 정도에 끝난단 말이야. 이거를 난 1700개의 문장을 씹어먹었다. 고2는 보통 두 줄짜리예요. 자, 문장이. 나 이거 1700개의 문장 씹어먹었다 야. 그 다음에 나 이거 자, 2.5줄 3줄인데 1700개의 문장 씹어먹었다 야. 더 이상 해석 공부는 필요 없어. EBS도 어쨌거나 복습 위주로 공부했잖아. 영어 문장 해석은요. 이 정도면 여러분이 정말 일이 안 나오기 힘들 정도의 공부량이에요. 단지 고1, 고2, 고3 기출 공부할 때 어휘 모르는 건 싸그리 정리해서 암기는 하셔야 돼. 근데 여기서 외운 거 반드시 고2 때 나와. 고2 때 외운 어휘, 고3, 고2 반드시 나온단 말이야. 계속 반복이 된다고. 그러면 사실 이 정도가 해석 공부의 완성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9월 이후 파이널 있죠. 문제 풀이하는 건 맞습니다. 자, 9월 이후는 뭐예요? EBS 한 번 정도는 총복습은 하셔야 돼요. 주제 파악도 하고 해석 공부도 하고 어휘도 다시 확인해주고. 근데 마지막이 뭐예요? 이제 시간 제거 문제 풀이 공부 두 달만 하시면 돼요.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흔히 하는 말이 영어 절평이잖아요. 1학기 때요. 문제 풀리에 그렇게 집중하지 마세요. 1학기 내내는 일단 기본 해석 공부예요. 노베이스 학생들은 정말로 문제 풀이가 아니에요. 그냥 해석이에요. 이 정도 공부를 하면 일이 안 나오기 힘들어. 그래서 내가 작년에 우리 현장 애들한테 물어봤어. 야, 너 고1 기출 문제 혼자 너 공부할 때 시간 얼마나 드니? 하루에 한 4개 정도 공부할 때 얼마든이라고 물어봤다? 내가 고1 거, 그러니까 5등급 기준 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야. 5등급 정도 되는 애가 4개 공부하는데 한 50분 걸린대요. 제가 작년에 시켜봤으니까. 그건 뭐니? 하루에 1시간 꼴로는 좀 투자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선생님 저 4등급 이하 아니거든요. 저 3이거든요. 바꾸면 되겠지? 뭘 바꾸면 되니? 이 단계를 빼면 되겠지. 만약에 얘가 이하, 이 단계도 빼. 이걸로 곧바로 시작하시면 되죠. 만약에 자기가 2등급이라면, 만약에 자기가 3등급이라면, 이 단계만 빼고 여기서 시작하시면 되죠. 그럼 대신에 뭐니? 영어 공부 시간이 딴 애보다 좀 줄어들까? 완전 노베이스보다는 줄어들 거야. 처음으로 영어 공부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영어 공부를 좀 줄여도 되긴 해요. 왜 영어는 상대평가가 아닌지라 공부량을 채우기만 하면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만약에 2등급, 3등급 또는 1등급이네, 좀 불안한 1등급이다. 그러면 이걸 좀 수정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혹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모르겠으면, Q&A에다가 올리시면 우리 연구팀이 답장을 해주니까, 그럼 이럴 땐 이렇게 공부하세요라고 멘토를 해드리니까, 1년 동안에 영어 절평이에요. 4등급, 1등급 한 해도 안 빼고 나왔습니다. 이게 가능한 숫자니까 꼭 열공하셔서 올해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감사합니다.